하주의 투자 자 그럼 한번 보내겠습니다 박재현 김창룡 유시호 유시호 선수 그러면 있는 선수들 주복영 김영균 이수빈 이정우 공태웅 김민재 신동규 김병헌 설경민 강근우 김헌종 송환 강근우 또 있습니다 김민재 소민석 박준영 박정훈 이호진 한기훈 차동민 장제호 정진아 박재현 이성현 장현우 주복영 유성호 김영균 선수 유성호 김영균 선수 신 고기 조 조 조 조 조 여러분이 여행합니다. 위에서 상장을 누수가 틀리더라도 이름이 틀리더라도 살짝 받아. 받아가지고 이런거 다 했는데 갑자기 이러고 밥물하고 이러니까 갖고 나서 사절 투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상장을 찾으러 가봅시다. 알죠? 자 그럼. 그럼. 다 왔다. 마요네즈. 이 네에서 안 하고요. 그럼 플라스틱 한정도 더 쉬운가요? 오로랑 메리나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해 끝나고 이제 바로 시험하는 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흐흐흐흐 자 일찍 쉬어 차려 오늘 세계무이타이 킥복싱연맹에서 제1회 우영준 총장님 배로 여러분들의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합을 보기 위해서 우영준 총장님이야 우리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합도 관람하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굴복을 잘했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대표자 한 명만 나와서 시상을 하고 매달은 여러분들 전원이 한 명씩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표로 강근호 선수가 대표로 판을 받고 그러면 상장은 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근호 선수가 총장님 앞으로 가! 과연 부서와 같이 입사할께 상기장을 부서였어요 대회장 우영주 대표이사 박성호 우영준 총재회 이대 부서기합니다 박성호 우영주 대표이사 박성호 우영주 대표이사 박성호 우영주 대표이사 박성호 동영상 Senio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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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일어서, 일어들어 가리엇, 굴레 여긴 세 번에 여긴 세 번에 어긴 세 번에 여긴 세 번에 여긴 세 번에는 이제 내려가서 여기에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먼저 내려가서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세요 네 혹시 위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긴 세 번에 여긴 세 번째 가고